동아일보의 칼럼이 지금 화제입니다. 한동훈 지휘자와 윤석열 지휘자가 요즘 카페를 떠나 네이버 댓글로도 싸우는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긴 했지만 결국 황교안 꼴이 날 수 있다고 지격했습니다. 주요 부분 전문 그대로 보고드립니다. 검사 이미지도 쉽게 벗기 힘든 굴레다. 누구나 우리 국민이 두 번 연속 검사 대통령을 뽑을까라고 자문해 볼 것이다. 한 위원장 스스로도 그럴 것이다.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. 상대에 대한 추궁과 결과물에 대한 심판보다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생산력, 창의력, 설득과 공감능력이 검사 최신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. 그리고 공천 결과가 역시 검사 최신 낙인이 찍힐지 정말 다른 애가 될지 갈림길이 될 것이다. 박수와 환원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. 눈앞에 구름 인파만 보고 박수소리만 듣다가는 골목 입구에서 팔짱 낀 채 냉정히 지켜보는 구름 인파보다 몇백 몇천배만은 대중의 존재를 잊기 십상이다. 라고 경고했습니다. 네 재밌습니다. 조중동이 해법을 주고 쉐드를 치고 빨아주기까지 하는데 상품이 폐급이니 답답한 모양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당이 작업을 치죠.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조만간 김건희가 갑자기 나와 쇼를 할 수 있겠지만 왜 실종 상태로 있을까요? 혹시 제2의 디올이 나오면 또 기어나와서 사과를 해야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?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최대 효과가 발휘될 때가 언제쯤일까를 매우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꿈에서 들었습니다. 다만 여러분 서울의 소리를 잊지 말아주세요. 그 보니까 간절하더라고. 뭐가 간절하더라고? 왜냐하면 이게 빵각이 배틀이거든 결국에. 못 보내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. 서울의 소리 기자들 입장에서는. 누군가를 빵에 보내지 못하면 내가 가야 돼요. 그러니까 잊혀지면 안 돼.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다. 잊혀지면 안 되고. 그분이 가실 때까지 서울의 소리를 잊지 말아주세요. 대중의 관심이 떨어지면 힘이 약해집니다. 다른 게 문제. 돈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. 용수산 대통령이 출입을 못해서 파워가 약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대중의 관심이 떨어져서 사안이 묻히면 위기가 오거든요. 가능하면 항상 좀 상기를 해주시고 아! 그게 있었지. 헬마가 옛날에 3월에 뭐 있다고 꿈에서 꿨다 그랬는데 뭐 이런 거. 이런 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네. 사실 이 보도가 없다 해도 원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윤석열 정권은 이미 끝장났습니다. 여러분. 저는 윤석열이 쫄보라서 기자회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에 지금 엄청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아닙니다. 어제 이 만행을 보고 확신합니다. 윤석열은 지금 권력을 즐기고 있습니다. 자기를 견제하는 세력이 없으니 점점 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봐도 괜찮고 저렇게 해봐도 괜찮고 야당 대표가 역사적인 암살 미수 사건을 당했는데도 그리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는데도 아무 일 없죠. 나아가 선처직 국회의원을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일 없죠. 계속 더 할 겁니다. 이런 막가는 모습을 보고 윤석열이 불안해하고 있다. 두려워하고 있다. 쫄리니까 저런다. 이런 소리는 이제 하지 말아야겠습니다. 우리가 사실 윤석열이 저러는 걸 엄청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. 얼마나 더 나라를 망칠까. 어떻게 이 시스템을 더 무너지게 만들까. 저는 윤석열은 일도 두렵지 않지만 그가 망가지게 한 대한민국의 추락이 두렵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불채포트권을 자꾸 변치시켜 작업질을 하는 한동훈의 일격을 날려주길 바랍니다.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국가가 국회의원 불채포트권을 가지고 있는 건 권력에 의한 사법적인 보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. 국회의원 불채포트권 폐지론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. 제발 이 수박 민주당이 일 좀 하고 윤석열을 제대로 견제하는 야당으로 이번 총선에서 꼭 변신하기에 간절하게 바라면서 언어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